기쁘시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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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겠는데 답답한 건 또 못 참겠는데 다이얼 돌렸는데 왜 안 봤는데 내 톡 왜 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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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읽은 것 다 아는데 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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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장도 못 할 만큼 바빠 핸드폰 달고 살잖아 이제는 안 했고 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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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12월 순 더 나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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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나빠 내가 못한 국방이냐 알림 꺼 놓게 모르는 번호 나도 잘 안 받지 혹시 내 이름 저장이 안 돼 있니 왜 손톱은 왜 한 거니 도대체 신호 가던데 두 번만 울리고 끊어지던데 손심 거부한 거니 나 보이스피싱이니 내 톡 왜 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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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읽은 것 다 아는데 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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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장도 못 할 만큼 바빠 핸드폰 달고 살잖아 이제는 안 했고 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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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12월 순 더 나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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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나빠 내가 못한 국방이냐 알림 꺼 놓게 12시 반 12시 반 12시 반 12시 반 내가 못해 출전하냐 실패 내놓게 시끄레 그리 시끄레 그리 시끄레 그리 그리 감사합니다.